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1년 5급 공채 3순환 6회 복동이 촬영 시작합니다. 자, 뭐 제목을 안 적어줘도 되긴 하는데, 적어주면 더 좋죠. 논점의 정리, 대상적격 중심으로, 충족여부 뭐 이렇게 쓰면 좋겠죠. 충족여부, 소송여건. 뭐 이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소재계 적법성을 물어보면 소송여건을 먼저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일반론을 쓰고 나중에 포섭도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론보다 포섭을 하는 게 실력을 보여주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웬만하면 취성의 소송여건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 위주로 쟁점을 추출해서 답안지를 구성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취성의 소송여건에 맞게 산문의 내용을 직접 포섭하는 것이 아무래도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점수에서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쓰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거부처분의 성립여건 신청과 필요성을 써주는 것은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신청권으로서 행정개입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개입청구권의 일반론을 조금은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 안되면 의의정도는 써주고요. 실익 같은 거나 인정여부 같은 경우는 기숙행위에서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재량행위에서는 재량일탈람이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뭐 그 정도는 좀 써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소송여건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대상적격에서 행정개입청구권이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중요 쟁점은 조금 더 분량을 늘려 쓸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 보이죠. 여기서는 논리구조를 이렇게 잡았네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되려면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돼요. 이걸 보통 문두로 빼서 로마자 2번에서 법적 성질에서 논의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고 보통 로마자 2번에서 많이 쓰죠. 그런데 논리구조에서 볼 때는 자 보세요. 소재계의 적법성, 소송여건이 문제가 돼요. 그 중에서도 대상적격이 문제가 됩니다. 대상적격으로서 거부처분인지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신청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신청권을 공권적 활동을 요구하는 행계청인 거죠. 논리구조가 이래요. 그런데 이런 행정개입청구권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기속행이라면 행정개입청구권이란 일정한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공권력 발동이 기속행이라면 그 요건이 충격되면 당연히 인정될 겁니다. 다만 재량행이라면 재량영수축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산은 공권력 발동으로서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데 이때 공권력 발동과 관련하여 공권력 발동을 요구하는데 이때 공권력이 시정명령이라면 이런 시정명령이 기속행위인지 또는 재량행위인지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속행이라면 기속행이라면 앞에서 본 것처럼 당연히 인정될 거고요. 재량행이라면 재량영수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재량이더라.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공권이니까 공권이 성립요건으로서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특히 강행법규성으로서 행정청의 개입 무모와 관련해서 재량영수축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논리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항의 경우는 시정명령의 법적 성질을 왜 검토하는지 논리연결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런 논리연결이 지금 답안이로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여기는요. 행정개입청권의 성립요건에 따라서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 특히 강행법규성과 관련해서 재량영수축을 논의해줬어요. 따라서 점수는 충분히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잘 쓴 답안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량영수축이 문제되는 이유는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되지만 재량행위는 재량이 영으로 수축될 때만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 의무, 개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1조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실제 답안지가 나오면 1조 목적과 그리고 개선명령 발동 규정을 함께 적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1조 목적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면 재매조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이 나오겠죠. 이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도 공익목적으로도 공익목적으로도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사익목적으로도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익적 가치로서의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정명령 발동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사익으로서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때도 시정명령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조 목적과 그 1조 목적에 따른 시정명령의 근거 규정을 동시에 동시에 사회보호성에서 논의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 사생활 불가치인 관련해서 강론에 나오는 경찰 공공의원 측의 일반으로 써주고 경찰 공공의원 측의 예외로써 이미 담벼락을 넘으면 안 돼요.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사회 공공의원의 안정결서에 위해를 가하는데 여기는 건축질서에 위해를 가한다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건축질서에 위해를 가하면 건축 담당 공무원의 일반 경찰 행정 작용으로써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문 일반 규정도 쓰고 잘 썼습니다. 다음 대상적격 관계인 정청의 이런 요청의 처분성 내부행위에 불과하다 내부행위에 불과하다 잘 썼습니다. 다음 시정의 대상적격 중지명령의 처분성 뭐 이거 중지명령까지 논의하는 거 괜찮습니다. 교수님의 예시다 반응은 없지만 이런 중지명령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검토하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죠. 건축물 대장용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공징에 해당된다는 걸 논의해 주고요. 자 용도를 확인 공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좋습니다. 공징의 의미 성질정도 써주면 좋겠어요. 보통은 기송회의죠. 그리고 공징의 처분성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판례 키워드를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잘 썼어요. 공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써 실체적 법률관계 밀접관련이라고 쓰세요. 밀접관련이라는 표현을 쓴 판례도 있으니까 밀접관련될 때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공징의 처분성은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단순한 준비행위에 불과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법상 법률관계 조세보가처분이나 보상금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여행을 미치고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써 실제 법률관계 밀접관련성이 있을 때만 그런 공징의 기재 등에 관해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 더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여기는 브리타 쟁점이니까 그렇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설문사항 같은 경우는 제가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다시 만들려고 했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행정정성법상 권리구조의 수단이 나오면 처음에 처분성 여부부터 논의를 해줘야 돼요. 특히 이거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했습니다.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가 해소됐을 때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다른 말로 철회죠. 철회를 요구할 법상조리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를 적어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에요. 공사중지명령 원인사유 해소 키워드 기억하세요? 공사중지명령의 원인사유 해소일 시 그 공사중지명령 해제를 요구할 법조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느냐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해 준 거예요. 이때 해제는 원인사유 해소 자체가 후발적 사정이기 때문에 철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의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권리구제 수단이니까 쟁송수단과 가구제를 쓰는데 실제 배점은 훨씬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송지권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거는 질문의 동호 반복이네요. 적법성과 관련하여 이런 말은 빼고 곧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으로서 행계청이 있는지 나머지 경찰 공무위원 직중 사생활 불가침에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최성형의 성격률권 직접 포섭으로 들어갔네요. 일반론 쓰는 것보다 이렇게 포섭해 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아주니까 상당히 좋네요. 거부처벌인 성립요건도 일반론 보다는 거의 포섭 위주로 해서 사례에 집중하고 있네요. 정말 판결서처럼 쓰고 있어요. 신청권의 중요성 학살 판례 쓰면서 응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신청권이 있느냐 포함된다. 시험인의 법적 성립을 먼저 검토하고 재량행위고 재량행위에 이런 공권이 성립될 수 있느냐 그러면 생정개입 청구권으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개입 청구권의 인정요구에서 재량행위일 때는 재량이 영어로 수축될 때만 공권적 발동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즉 행정개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 그런 논리구조 조금만 더 논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의 잘 써줬네요. 의의를 써주는 게 아주 좋아요. 의의 써주는 거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행정개입 청구권이 문제가 되고 재량행위인 바 무화자재량행사청구권만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면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뭐가 무화자재량행사청구권이 여기다 써줬네요. 아주 좋습니다. 무화자재량행사청구권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주는 거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재량이 영어로 수축됐을 때 무화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는 이 논리구조 아주 훌륭한 답안지네요. 퍼습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다운표를 통해서 눈에 확 띄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조문 현출도 좋습니다. 아주 잘 쓴 답안지예요. 지금 보니까 기타 소송유권 충족여부 뭐 좀 더 써도 좋지만 이 정도 괜찮습니다. 거부사유 경찰 공공의원칙 키워드 현출 좋습니다. 예외에 해당된다는 걸 써주면서 공공의안정질서 특히 건축질서죠. 사회 공공의안정질서인데 건축질서라고 좀 설문 내용으로 구체화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썼네요. 좋습니다. 다음 최소형의 대상 공사중지명령의 첨성 뭐 이거는 금지함형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써줘도 좋습니다. 요청 결론 위주로 써줘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부작위 또는 금지함형 여기 써줬네요. 아주 키워드가 딱딱 잘 돌아왔어요. 용도변경 여기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공증 증명하는 준법전의 행정행위 중 공정에 해당된다. 아주 좋습니다. 첨성과 관련해서 판례는 소유권 행사의 재수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소유권 행사로서 실제로 법률관계에 밀접 영향 아주 좋습니다. 키워드 이 정도 써줘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실제로 법률관계에 밀접 관련성이 있을 때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법률관이 달라지고 가세치문에 어우 이 부분도 아주 훌륭하네요. 이제 이런 답안지를 쓰면 7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실전 답안지에서 아주 훌륭한 답안지가 나왔어요. 해제 요청의 거부냐 판례를 적어줍니다. 이거 중요판례로 강의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첫날 공사중립명령 원인사유 해소시 이런 공사중립명령 해제를 요구할 조례상 신청권이 있다는 거 적어주세요. 나머지는 결론이유로 써주지만 이거는 훈련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고 실전에서는 배점이 훨씬 높을 수 있어요. 한 20점 배점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게다가 우리 시험에는 나왔지만 입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인용재견이 나왔을 때 실효성 확보수당까지도 간단하게 논의해 줄 수 있도록 자체 답을 구성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답안지 아주 목차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목차 눈에 잘 띄네요. 성립요건 쓰고 신청권이 필요하냐? 물론 이 두 쟁점을 통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부분이에요. 제목은 아주 좋네요. 법규상 추리사 행계청 좋습니다. 행계청 의의 써주고 문제가 된다. 성립요건 써줬어요.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앞에서 논의를 조금 해주면 좋겠어요.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되나? 제량행위는 제량용으로 수축이 됐을 때 무화자 제량행사 청구권의 행정기입 청구권으로 전환된다. 이런 표현 좋잖아요. 제량용수초 무화자 제량 청구권은 행계청으로 전환된다. 이 표현 키워드가 암기를 합니다. 들여쓰기 조금 하면 더 눈에 띄겠네요. 사회법성도 들여쓰기를 이렇게 밀어주세요. 한 이 정도까지만 밀어도 눈에 딱 띌 겁니다. 자 아주 표현 잘하고 있어요. 제량용수초에 관련된 포섭 개부무가 인정된다. 여기는 이제 1조만 썼지만 나중에 시장명령 발동 근거 규정이 있으면 같이 써주세요.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식에는 기타 소송은 문제되지 않는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타 소송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 이제 포섭하는 건 포섭 실력을 좀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교수한테 어필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도 간단하게 썼네요. 경찰 공개 원칙 좋습니다. 아주 이번 답안지는 상당히 좋아졌네요. 이제 몸이 풀렸나 봐요. 좋은 답안지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이 훈련할 수 있는 답안지들이 아주 좋습니다. 뭐 시장명령도 써도 되고요. 내부행위, 용도변경 여기가 중요하죠. 판례는 무조건 점수예요. 판례로 꼭 적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키워드 공법상 법률관계의 영향 두 번째 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써 실제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 처분성 인정된다는 거 꼭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설문 3은 다시 말하지만 먼저 심폰법성 권리구조의 수단이 되려면 처분인지 여부부터 써줘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부자기로 나왔어요. 그럼 부자기 성립요건부터 검토해줘야 돼요. 거부할 때는 거부처분 성립요건부터 검토하고 나머지는 짧게 제가 예시 답안에다 적어놨지만 한 20점, 100점으로도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실효성 확보수단을 물어볼 때 그때는 인용재결에 관한 조문구조 강의 시간에 적어준 거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답안이니까 자체 조합을 만들 때 참조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